현대 액센트 엑스펀 리뷰 더 액센트 이즈 더 스몰리스트 치피스트 카 현대 윌셀 유 시팅 빌로 더 얼란 들어 언드 써나터 인 이츠 서덴 라인업 디스 커런트 피프스 젠 액센트 데이뷰드 포어 더 2018 말 이어 엔드 인 라이즈 안 더 세임 플랫폼 에즈 더 기아 리오 언드 현대 코너 더 액센트 이즈 어 서브 컴팩트 서덴 데 컴피츠 위드 카즈 라이크 더 기아 리오 언드 니삼 버서 에즈 웨 에즈 스몰 헤치백스 라이크 더 혼다 핏 워트 위 싱크 쉐브론 에즈 판드 에즈 위 아 오브 썸 오브 이츠 플랫폼 메이츠 웬 위가 다 헨즈 아넨 엑센트 이 디서 포인티드 어스 현대 에스레스트 젠 디자인 랭그 위즈 피츠 웨어 안더 스몰러 프레임 언드리미티드 마들즈 아 렐러티블리 피처 리치 버터 레스트 오브 더 익스피리언스 렛 어스 다운 이번 위드 레스트 이어즈 모어 파워풀 1.6 리터 엔진 위 콜드 더 액센트 이닉 스플리커블리 레이지 더 파워 플랜트 올소 사운디드 코스 위치 워전트 에이디드 바이언 올 투 노이즈 블루어 펜 더 인티리어 디자인 이즈 시밀럴리 언인스파이어드 앤드 이븐 더 탑 스펙 리미티드 캔트 이스케이프 이카너미 카 패브릭 시츠 이츠 핸드링 이즈 프러딕터블 언드 억셉터블 번 러싱 스페셜 그 카인드 어브 썸즈 업 하우 위 피 어바우트 더 액센트 에즈 어홀 이츠 어파인 리틀 미들 어브 더 로드카 번 너싱 엘러베이츠 이츠 어파인 리틀 미들 어브 더 로드카 번 너싱 엘러베이츠 이 패스트 퍼게터블 퍼포먼스 언드 퓨얼 이카너미 더 이천 이십 엑센트 개츠 어 래스 파워 어플 모어 이피션트 버전 어브 이츠 프레더 세서즈 1.6리터 내치럴리 에스피레이티드 포어 실린더 디스 리바이즈드 버전 멘익스 120 hp 언드백 13 파운드 푸드 어브 토 컴페어드 투백 30 hp 언드백 19 파운드 푸드 인 더 아웃 고잉 말 더 올드 식스 스피드 오토 해즈빈 리플레이스트 위드 어치 비티 오토매틱 텟 컴바인드 위드 더 모어 프루글 엔진 어치브즈 33 41 mpg 시티 하이웨이 베이스 마들즈 이퀴트 위드 더 식스 스피드 매뉴얼 트랜스미션 리턴 29 39 mpg 시티 하이웨이 웬 위 테스티드 에이 2019 엑센트 리미티드 위드 더 올드 엔진 언드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이 히트 시송 60 마일 인치 9.6 세컨즈 세이프티 셰브론 더 엑센트 퍼폼즈 웰 인프지 세이프티 테스팅 워닝 에이 2019 탑 세이프티 픽 앤 이퀴트 위드 더 엘리디 헤드라이츠 인클루디드 안 리미티드 마들즈 하우에버 인 리시브즈 온리 어 포어스타 오버롤 세이프티 레이팅 프롬 nhtsa 인 nhtsa 테스팅 이드 워즈 파운드 된 리어 패선저즈 캔 비엔 리스크 인사이드 임팩츠 드라이버 어시스트 피처즈 아래어 안더 엑센트 온리 더 탑 스펙 리미티드 말 이즈 이퀴트 위드 포워드 컬리전 어보이던스 어시스트 위치 캔 디텍트 어더 카즈 언드 어플라이 풀 브레이킹 포스 위드 더 비이클 아퍼레이팅 비트윈 오 언드 시속 50 마일 유틸리티 카고 스페이스 언드 인티리어 룸 셰브론 더 엑센트 캔 하우즈 업 투 파이브 인클루딩 더 드라이버 프런트 시트 패선저즈 인조이 42점 1인치즈 어브 러그로 먼드 도즈 인 더 백메이크 두위드 33.5인치즈 더 트렁크 프로바이즈 13.7 큐빅 피트 어브 카고 볼륨 위치 캔 비 익스팬디드 바이 폴딩 다운 더 리어 시츠 테크놀로지 셰브론 더 택 아퍼링즈 아프리티 슬림포어 더 엑센트 이 스페셜이 인 베이스 말퐁 엔트리 레블 애쉬 마들즈 워크 위드 어 컴팩트 5.0 인치 터치스크린 인퍼테인먼트 덴 넥스 더 애플 카 플레이 언드 앤드로이드 오토 컴패티빌리티 어브 더 7.0 인치 시스템 뉴 겟 인 모어 익스팬시브 마들즈